야, 줄 것 같아, 나 지금. 야, 빨리 살려줘, 나. 오, 또 줬어, 또 줬어. 아, 진짜 완전 진상! 도대체 못 버려주는 거야. 이것만 하자. 솔로 창구! 커플 지옥! 지옥! 저 같은 솔로분들을 위해서 유인나 씨 광고가 또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. 영상을 심층 분석해봅시다. 다운, 다운, 다운. 루이그! 루이그! 모난도 조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시오. 얼마나 잘지 기대가 됩니다. 몹시장입니다. 나, 잠깐만. 나 무기를 안 들고 있네? 나 무기 왜 빠졌지? 나 무기 왜 빠졌지?